입장 입장 어어 경찰서다 원샷 데모에서도 봤었죠 킵아웃 어어 스플레이 개꿀 잠깐만 지도 활용 체력회복 및 아이템 체력 및 회복 아이템 이거는 버려도 되는거 아니야? 이거 그냥 창고에 넣쳐 레오네스 케네디 경관 RPD를 대표해 훈련을 완료한 것을 축하하네 자네의 우수한 성적은 칭찬할만해 우리 팀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네 9월 25일 8시 금요일에 라쿤시티 경찰서에서 활동을 보고해주게 하루빨리 함께 일하기를 바라네 라쿤시티 경찰서장 브라이언 아이언스 그렇다고 합니다 어! 잉크리본 차곡차곡 모아놔야죠 왜냐면 난 이제 그지같은 하드코어라 열심히 모아야되요 대박 여기 있는 사람이 필요해 괜찮다 자비므드 라바드 여기 있잖아? 도움되니까 여기 있다고 피해낼게 거기서 한 발 더 쐈어야지 아 일단 살았는데 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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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디럭스 무기 와 근데 와 0발 와 하 전 질이 좋으니까 저거 못 봤구나 음 아래쪽은 샷건인게 편한데 난 잠시만요 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단축키 바꿀 수 있네 아씨 오케이 데모 때는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못 봤는데 이번엔 좀 천천히 볼게요 이거는 일단 나이프 있어야 되고 마빈한테 나중에 나이프 받아야 되고 요쪽은 도서관 가는 길 요쪽은 메달 넣는 길 데모를 한번 해보니까 좀 편하긴 하네 여기는 무슨 퍼즐 맞춰야 됐었는데 이거 왕관이 일단 들어가고 사자머리 들어가고 염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 뭐 들어갔지? 어 이건가? 아닌데? 염소가 먼저인가? 아! 아씨 뭐지? 왜 기억이 날듯 말듯하지? 어... 사자머리 분명 들어갔는데 양머리 들어갔었고 염소인지 양인지 그거 근데 여자도 들어갔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? 음... 근데 이게 아니래 여자 활 이거 너무 무리수인가? 아씨 진행하죠 그 아까 그 경찰만 저거 찾으면 될 거예요 어 맞다 총알 먹고 가자 저쪽에 총알이 있었어요 그때 쩍끗해 어차피 지금 타임어택 하는 거 아니니까 저거 봐 있잖아 아 다섯 발 너무 적다 다섯 발 누구뿌게 그쵸 으흐흐흐흫 흫 흐흫 흐흫 흫 뿔러 흫 음? 아 으흫 으흫 으흣 으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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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 얼마 하지도 못했는데 근데 슬슬 피곤해 오늘이 너무 하드한 데이였어 허브 크아 그린 허브 저거는 레드 허브랑 조합해야 되잖아요 요즘 게임은 안그런가? 어! 이거 그 아저씨다 프로로그에 아이 개멋대 어 아 여기도 금고가 있었네? 뭐 이렇게 많아요? 가이드책자 라쿤시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대형 제약회사 엄브렐라 그룹에 본사가 있는 라쿤시티는 풍부하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라쿤시티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장소를 몇가지만 선저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언제다 봐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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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쪽으로 가는거 아니었어? 2층이 아닌가? 아 기억났다 아 아 1층이다 나 그때도 헤맸었어 근데 어떤 시청자분께서 오른쪽 아닐까요? 크크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봤더니 길이 있었어 음 여기야 여기 이걸 내리면 돼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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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핏자국 봐 너무 들어가기 싫다 진짜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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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익 흠 흠 흠 흠 흠 sog 솔직히 여기선 저가 안나와야되는데 지금 나오면 안되는데 나 아아야야야야 야야야 그러지마 나오지마 으어어 하지마 나 심장 약해 말했어 나 운다 어? 아 이거는 잠시만 미리 해놔도 되지 않을까 이거 이따가 일로 도망가야됐던거 같은데 미리 해놔 여기를 들어가야되요 들어가면 템이 있었어 저기 좀비가 있고 템이 없나? 아 제발 일어나지마 제발 아 제발 일어나지마 제발 좀만 넣자 템이 없는데? 괜히 왔나? 아니 아니 이렇게 템있게 생긴데서 왜 템이 없냐구요 카메라? 카메라라도 줍니다? 못주는데? 아씨 아씨 나가나가나가나가 쟤 일어나면 지금 안좋아 화장실 휴게실 어? 기자실에 어 뭐야 야 왜 난 못봤냐 근데? 여기 어디있다고? 여기 어디있다고? 저 좀비 근처에? 아 아 여기 있었구나 굳이 치지 말죠 총알 아까워 총알 아껴야되 이 게임 특히 하드 모드는 아껴야되요 자 화장실을 먼저 가보죠 지금 좀비 안나올거야 그지? 양심이 있으면 나오면 안돼 그지? 아 이거봐 어? 저게 겹쳐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바하가 아닌가? 하아 아 진짜 인벤토리 제한 토 나온다 오케이 화장실 다 맞고 여기 템 없죠? 가면 되겠죠? 이건 나중에 나이프로 뜯을 수 있겠지? 아 쟤 일어날거 같은데? 아 쟤 일어날거 같은데? 아 권총으로 부셔 안돼? 아니야 가만있어봐 템이 없네 아 너 이벤트 끝날때까지 안죽잖아 알았어 나와 얘 템 없네 아 나 근데 이 씬 기억나는데 아 이거 끔찍한데 아 너무 싫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데모 때랑 똑같네요 메달 주워서 엘리베이터 타고 어딘가로 내려가서 지하주차장 올라가서 나가라 어? 아 사자랑 화살이랑 새였어? 그래? 아래꺼 저거는 물고기 전갈 물병 여자 활 여자 활 뱀? 나 저거 하지 않았나? 활 여자뱀을 했나? 아닌데? 오우 쉣 야야야야 야 이 상대가 없는 새끼야 뛰어 그냥 못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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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 낭비하지마 아니이 야 두 마리는 좀 어? 시바 잠깐만 나 뒤져요 나 뒤져요 나 뒤져요 살려주세요 마비님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 아 꺼져 병신아 제발 오 욕 계속 나와 오우 씨 앲 마빈은 이제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이름 불렀어 마빈 브라너 리언, 이 녀석 다른 사람 없었을 때... 나는... 피해 너는 뭐 할 수 있었어, 리언 이 녀석이 시작된 것인지 알 수 없지? 아 여기서 가라 있는구나 그럴거에요 찾아낼거에요 이것은 좋은 뉴스입니다. 우리는 당신이 병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아니, 아니, 저는 이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Lieutenant, 당신은 그냥 이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당신은 이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당신은 당신이 먼저 도착할 수 있습니다. 당신은 당신과 당신을 도착할 수 있습니다. 당신은 이것을 필요합니다. I can't take it. 끊어주세요 그리고 제 잘못을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유니폼하게 보일지 않나 너는 희망하지 마세요 너는 꺼내주세요 아니면 그냥 뛰어 알았지? 네, 선생님 아 겁받았다 근데 이거 하드모드에서 의미가 있을까요? 심지어 내구도가 있잖아 이번꺼 야 나 근데 잠깐만 여기서 하나 써야될거 같은데? 아씨